좋습니다. 너무 맑은 날씨에 그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산세가 엄청 멋지네요. 그창에 왔습니다. 아 이게 그창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입니다. 1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창 중앙교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창도 나름대로 역시 풍수지리에 따라서 강을 하나씩 끼고 있네. 잘 해놨어. 그치? 3시간 걸렸어. 저창 내려와서 어림질하는 식당에서. 아주 맛집 같아요. 유명해. 최인형도 있고. 애들은 벌써 놀고 있죠. 시켜서 먹자 밥. 오늘 그창에 아이들과 함께 식랄이 들어있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여기 앞에 있는 두 친구들은 인사하면서 얼마나 서로 까뜻하게 인사하는지. 머리가 콩 박을 정도로 그렇게 잘해서. 이번에는 우리 웃으면서 두 명 두 명 짜리치고 박수치면서 하다가 웃어주는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웃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요. 이 남자 친구들은 제일 잘 웃는 것 같아요. 자. 문죽에 웃는 친구 하면 뭘까요? 다 같이 웃음 뭐라면? 자기 마음대로 우는 사람을 울어 보는 거야. 같이 웃음 시작! 남자들도 두팀 나누자 남자들도 두팀 나누자 두팀 나누자 이 친구도 같이 세명 여기 네명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행복해요 15초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15초 70 방해하지마 시작 시작! 시작!! 행복한 우리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 아 좋아요 언니한테 무서웠어요 들어가면 돼요 우리 민지의 배제 하자 시작 야 왜 야 뭐 야 뭐 왜 왜 야 야 자 시작 야 왜 뭐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야 야 야 왜 야 야 야 왜 왜 야 야 손쓰지마 갑자기 뭐 나올까 하면 끝난다 손 호주모있노 넌 안 넣어도 돼 갑니다 시작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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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남자들 빠른데 여자친구들도 잘하고 있네 다른곳에 가세요 빨리 다른 곳에 가세요 한 발로 손잡고 하세요 손잡고 하세요 행복과왕 과정에 여섯가지의 특징 첫번째 시작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네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일곱번째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가정의 귀한 자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섯가지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